햇살아 너 언니가 해주는거 받아먹을거야? 어? 그림아 재밌어? 햇살아 해봐 옳지 그림아 햇살이 도와줘 햇살이 도와줘 봐 햇살아 간식 다 먹었어 다 나온거 같애 오 우리 햇살이 빨라 그림이 언니가 해주면 먹고 햇살이도 여기서 해야해 아니야 그건 언니꺼 이거 니꺼 해 햇살이 해봐 옳지 해봐 우리 햇살이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햇살이 장난감 잘 할 수 있어요 옳지 해봐 옳지 아이고 잘하네 햇살 그림 해봐 햇살이 해봐 햇살아 언니꺼 말고 니꺼 해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우리 햇살이 이제 배웠어 아이고 잘하네 그림아 좋아 아이고 우리 햇살이 너무 잘하는데 햇살이 웬일이 어제까지 못하더니 하니 자 여기다가 넣고 자 햇살아 니꺼 해 니꺼 햇살 니꺼 해 어 니꺼 해 옳지 아이고 우리 햇살이 잘해요 아이고 잘하네 다시 선생님 옳지